미안해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지금의 나는 없겠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떠나간 나일걸 안녕하세요 마리미드빈 카루입니다. 오프닝 너무 슬펐죠? I'm so crying 벌써 눈물이 나네요. 오늘은 이 오프닝처럼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마성의 전여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커피프린스 1호점이랑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오는 그 전여친들 아시죠? 너무너무 예쁜 분들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화자가 되면서 메이크업 컨셉을 얻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과몰입을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나는 마성의 전여친이다. 내가 메모차게 샀지만 다른 여자랑 썸 타고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막 미칠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잘생겨 보이고 남중이는 아깝고 이제 보니 이런 남자 없는 것 같아서 급하게 이제 붙잡으러 가는데 너무 생기발랄하게 불러서 싹 얹어가지고 렌즈 막 똘망똘망한 거 끼고 다시 만나도 이러면 이 메이크업 컨텐츠일 때 생각하면서 과몰입을 하느라 계속 눈물연기 연습을 하고 막 슬픈 노래도 듣고 막 계속 계속 흑흑흑흑 연습을 해봤는데 지금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볼게요. 제가 또 메소드 뷰티 유튜버여가지고 피부는 잡티가 좀 보여도 괜찮으니까 엄청 얇게 해줄게요. 전 남친은 알거든요. 너를 너무 오래 봐가지고 내 생얼도 알고 그런 사이니까 너무 완벽 커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살짝 해숙해 보이게 눈 밑도 이렇게 너무 많이 칠해주지 않았어요. 이 피부를 좀 퍼석퍼석 할 정도로 잡아볼게요. 파우더로.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 진짜 밥도 못 먹고 나 뭐 용서해줘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가지고 이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퍽퍽퍽퍽 칠해줄게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욱해가지고 헤어지자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제가 그랬었어요. 접니다. 돌아와. 그때 그 말 진심이 아니었어라는 피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혹시나 진짜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런 휴대용 팩트 들고 엉덩이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내려온다. 푹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이 간절한 쉐딩을 한번 해볼게요. 해숙해 보일 정도로 그레이시한 쉐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날에는. 원래 이거는 조금 저처럼 피부톤이 밝은 웜톤이나 쿨톤 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그레이빛 쉐딩인데 우리 웜톤 분들도 이런 거 다 쓰셔가지고 해숙하게 해주셔야 돼요. 붉은기 딱 뛰잖아요. 그러면 다 안다고요. 약간 아, 제가 이 와중에 쉐딩을 하고 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쉐딩도 여러분 평소처럼 해주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페인 부분을 살짝 만들어줘야 돼요. 병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턱 살도 그동안 잘 먹은 거 좀 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진짜 웃기지만 효과가 좋아요. 얼굴이 훅 들어가 보여가지고 얇은 코 쉐딩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저는 오늘 앞머리를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가르마 부분 가운데다가 톡톡톡톡 살짝 그어줄게요. 그다음에 꽃볼도 잡아줄 건데 평소처럼 너무 세게 잡진 않고 살짝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너무 티나지 않게 하지만 헬쑥한 느낌으로 했고요. 오늘은 하이라이터는 생략해 볼게요. 뭔가 이 녀석 매달리러 온 주제에 하이라이터를 바르고 왔구만 이라고 상대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요. 립과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너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었다. 나 너 잡으러 왔어.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입술이 막 팅글? 이러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살짝 입술이 조금 쪼글쪼글해야 돼요. 약간 립밤 발라야 될 것 같은 매트로 오늘 연출해 볼 건데 컬러감이 되게 예쁜 립을 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립밤도 안 바르고 쪼글쪼글하게 입술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굉장히 누디한 컬러예요. 얘를 살짝 입술 라인은 풀어가지고 좀 모브한 뭔가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고만 가면 다시 안 만나주면 기절 이런 느낌인데 약간 오늘 취지는 그래도 마성에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여친이니까 조금 더 되게 모브한 그레이시한 핑크 립을 발라줄게요. 뭔가 안 바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의 전남친은 어머, 평소에는 입술이 탱글탱글하더니 지금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어떡하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 다시 사랑하자. 우리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살짝 이 주름 부각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사실 생략을 할까 했는데 마성의 전여친이다 보니 살짝은 광대에서부터 유혹하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뽀얗고 자연스러운 거를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런 굉장히 누디하면서 흰기 도는 그런 컬러인데 얘를 살짝 깔아줄게요. 웃으면 안 되고 살짝 돌아와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근데 만약에 여차저차 한 이후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전남친이 되었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 잠깐 헤어지자 이런 의미로 찾는데 얼마 안 된 사이에 다른 여자랑 썸을 타거나 여자친구 만나면 같이 혈압이 오를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그래도 잡아야 되나? 아니야. 둘이 얼마나 깊은 사이인데 그거 확인해야죠. 둘이 연락만 한다. 그러면 쿨하게 그것까지 넘어가 줄게요. 왜냐? 내가 찾으니까. 근데 둘이 뭐 더 이상 상상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열받네? 하지만 오늘 이유가 어찌 됐건 다시 잡아야 되는 되돌려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카롱 정신 차려.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눈썹도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눈썹을 이 감정 조절하는 그 친구여가지고 눈썹은 굳이 모양을 잡는 그런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깔끔하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눈썹을 휘뚜루마뚜루 그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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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 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마성의 전여친 그렁그렁 동정심 유발하지만 근데 예뻐. 내가 저 작은 저 그녀를 울게 하다니. 약간 도화살에서 더 가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도화살이 아니라 이별살? 아픈 척 할 때 빨리 그 반차 오늘 허락받고 싶을 때나 조퇴하고 싶을 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연 있어 보이는 그런 눈화장인데요. 우선 베이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눈두덩이, 애교살, 삼각존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뽀송하게 잡아볼게요. 이 눈화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끝장납니다. 반쪽만 해보고 봤는데 와! 끝났다! 이거다! 전여친은 이거다!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쵸?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촬영한 이후도 잠을 얼마 못 자갖고 눈이 좀 많이 충혈이 돼있어요. 이거다! 싶었어요. 오늘은 이거를 해야겠다. 제 눈 충혈된 거 보이시죠? 이거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기에 있는 해보라 컬러를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을 떴을 때 위로 색감이 올라오는 만큼과 애교살 삼각존으로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돌아와 지금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눈물이 계속 그런그럼 맺히는데 이게 좀 오늘은 달라요. 내가 막 차이고 막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뭐 이거 아니고 내가 찼지만 다시 돌아와 기회는 줄게 하지만 난 슬퍼 어디가 없어서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컬러 얇은 포인트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 있죠. 점막 라인들 다 따라가지고 속눈썹 뒤로 속눈썹 가까이 해가지고 이 붉은 기를 줄 거예요. 오늘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울었어 울었어. 잠도 못 자고 울었어. 나 너무 속상해. 이런 느낌으로 돌아와 내게 행복했잖아. 이런 느낌 지금 벌써 벌써 지금 매달린다. 안 받아줄 수 없는 눈매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제 연기하는 뷰티 유튜버잖아요. 연기를 뻔뻔하게 잘하냐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연기 전공에다가 배우 연습생을 했었어요. 저는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그냥 과몰입을 너무 잘해서 이 큐 하면은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연기하는 거를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메이크업하면서 연기를 끝까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또 제가 준비한 좋은 아이디어의 컨텐츠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서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더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줘도 지금 아련하죠. 근데 이걸로 안 돼요. 블러셔를 사용해가지고 밑에 라인을 좀 더 그윽하게 채워볼게요. 톤 다운된 붉은빛의 센 블러셔인데요. 이거를 눈 밑에 이렇게 칠해봤더니 세상에 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얘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볼게요. 아까 그려놨던 것대로 한 번 더. 눈 앞머리도 얇게 속눈썹 뿌리 부분 가까이 얇게 한 번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블러셔는 아까 썼던 이 민카롱 블러셔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살짝만 묻혀서 코끝에다가 한 번 터치. 코끝찡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요. 턱 끝에다가도 살짝. 여기 있는 이 컬러. 굉장히 얇은 이런 포인트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 뒷부분에다가 살살 발라서 음영을 좀 줄게요. 좀 세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남은 걸로 눈두덩이에 발라서 아까 발랐던 붉은 음영들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저는 약간 이별 노래 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그 포맨 그 못해. 어우 슬퍼. 밥도 잘 먹지 못해. 이렇게 해주고 갑자기 노래를 좀 한 곡 부르고 싶네요. 마이크 좀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독님 마이크 있어.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민카롱의 노래 타임. 슬픈 이별 노래를 한 번 잠시 넣고 뽑아보겠습니다. 편지짬님 에코 좀 넣어주세요. 아아아. 노래를 한 번 슬픈 이별 노래. 전 여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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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죄송해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사랑했잖아. 린 님 에 한번 가볼게요.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 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진 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사랑이 깊어서 이별이 된거죠.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랑이 깊어서 이별이 된거죠.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텐데 이 노래 한 번 이별 하신 분들 들어보시고요. 울어요. 크라잉. 한 바가지 울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음.. 추천해주세요. 내가 말했던 그거 심리의 영어. 우리 왜 헤어져야 해. 아아 우리 왜 헤어져야 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한 번 더 내게 기회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 이거 맞나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감사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이 애절함과 간절함 내가 너에게 매달려야 되는 이유 네가 나를 다시 만나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이 더 얼굴에 잘 담긴 것 같아요. 노래는 이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감정이입을 조금 더 좋음이 되는 것 같아요. 민카롱이 노래쇼 끝! 너를 잡기 위해 지금 급하게 화장을 대충 하고 왔다 이런 느낌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라이터, 반짝이 뭐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눈 밑에다가 되게 아련한 느낌을 주는 이 펜슬을 하나 발라줄게요. 이 아까 붉은 색깔 발라놓은 영역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보다 밑으로 해가지고 애교살에 살짝 칠해가지고 뭔가 그윽함과 핑키함과 생기와 아련함을 더해줄게요. 티는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바르고 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지금 이렇게 발라주고 있고요.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요. 뷰러는 돌아와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 그렁그렁 눈망울 속에서 살짝 한 줄기의 속눈썹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이 샤넬 뷰러가요 여러분. 좀 많이 비싸긴 한데 가격값을 하더라고요. 요즘 저의 최애 뷰러여가지고 맨날 잘 쓰고 있는데 한 번 기회 되신다면 이 제품도 추천 드릴게요. 또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정돈된 느낌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되게 툭툭툭 무심하게 해준 다음에 느낌만 좀 주겠습니다. 절대 많은 양을 바르셔서는 안 돼요. 한 듯 안 한 듯한 진짜 어 쟤는 뷰러만 하고 나온 걸까? 이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언더 속눈썹은 뷰러를 하긴 했지만 따로 마스카라를 하지 않을게요. 울어야 되거든요. 눈 시울이 정말 붉어졌다 싶은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굉장히 붉은 색감의 아이라인인데 이거를 톡톡톡 해서 점막을 채운 다음에 눈꼬리는 살짝만 살짝만 빼줄게요. 진짜 이 정도? 딱 여배우분들이 하시는 정도가 이 정도더라고요. 뭔가 악역 아닌 이상 그렇게 잘 빼지 않으셔가지고 이 정도만 빼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선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컬러, 정말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 라인을 살짝 정리하면서 덮어줄게요. 아까 발랐던 이 핑크 컬러 얘를 조금 더 그윽하게 아이라인으로 눈꼬리가 살짝 늘어난 만큼 얘를 조금 더 발라줄게요. 다시 만나줄 수밖에 없겠죠? 마성의 전여자친구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제가 머리를 굉장히 이렇게 부시시하게 지금 일부러 연출을 했는데 제 중단발 기장에서 헤어찝기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쉽고 간단하거든요. 빠르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이 남길 만큼을 좀 이렇게 빼주고요. 원하는 만큼 이렇게 뒤로 묶어줍니다. 그다음에 낮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똘똘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요. 헤어찝게로 이렇게 잔머리들을 좀 빼고 옆머리 볼륨도 살짝 빼주고 이제 나머지 머리 정리하면 끝! 이렇게 잔머리까지 부스스하게 빼가지고 완벽한 마성의 전여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메이크업 한번 참고하시고 머리도 살짝 이거 굉장히 공들인 부스스 머리예요. 이런 게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이렇게 하고 한번 잡으러 한번 가보세요. 눈물이 도저히 안 나온다. 아니면 혈야도 깨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눈물이 좀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리운 그이를 한번 잡는데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기분 안 좋은 거를 딱 티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오늘 예민한 날인데 아무도 제발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할 때 민성원 이러면 네? 아니에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반차를 급하게 써야 될 때나 병가를 내야 될 때 이럴 때나 왠지 오늘은 센치하고 싶은 날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이유들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면 한 번씩 이 메이크업 그윽하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머랭이들 사랑에 상처받지 말고 사랑에 아파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우리 쿨하게 살아갑시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저의 눈물 연기 보실게요. 안녕! 미안해.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난 이렇게 나도 쉽게ätter 한 걸음里 또 한 걸음 떠나간 나의걸 나의 걸 나도 알고 있어 너를 보는 시선 그 차가움 I can feel you 철들지 못한 그 차가움 따뜻하게 그 차가움 감사합니다.